가짜 샵 안녕하세요 랩라이스 뷔입니다 지금 일부러 와 있는데요 KCON 스케줄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가짜 샵으로 왔습니다 이번에 약간 선물 그냥 좀 좋은 시간입니다 5개? 7개? 좀 더 보고 좋은 거 가짜 이렇게 돌면서 하겠습니다 얼른 갈까요? 네 지금 가짜 샵 들어갑니다 하체봐 이렇게 밖에도 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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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일단 결정 났어 하나는 일단 확정이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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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다 와 이거 왜 이렇게 현금 안 갖고 왔지? 오우 오우 아 이런 것도 귀엽네 이것도 포켓몬고 이것도 포켓몬데 보이카 포켓몬이다? 아 이거 뭐야 귀엽잖아 약간 디즈니도 귀엽다 미치겠어 미치겠네 와우 우와우와 우와우와우와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 와우와우와 대박 우와 이거 반짝인데요 어두운 곳에서 아까까지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텐션 확 올라와요 애덤이 네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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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어? 어? 라면되겠다 또 안 나오는데? 아 나왔다 아아 하이 지금 안 봐 지금 안 보고 실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거 맛있거든요? 사랑합니다 같은 거가? 아, 위에 걸로 하겠어 아닌데? 항상 자꾸 보려고 했나 하네, 위에가? 아이고, 귀엽다! 이걸 하겠습니다 아이고, 귀엽다! 뮤를 뽑아야 되는데, 그쵸? 나는 뮤니까 그 아까 반짝이는 짱구가 어디에 뒀더라요? 짱구가 반짝인데요,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없는 거 아니야? 아, 어때요? 안녕하세요 그 어제 어제 이제 가차샵 가서 많이 많이 뽑았는데요 전 너무 피곤해가지고 원복신 못 찍어서 지금 오늘 하려고 합니다 하아! 이거 폼트가 진짜 어려운데? 어떻게 열지, 이거? 손톱 때문에 안 되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아, 이거 어떡해? 아, 이거 진짜 어려워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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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시작! 아, 이거 원피스다! 원피스 보... 됐죠? 이거... 아이고, 이거 어려운데? 아, 궁금해! 뭐가 나왔지? 저 샹크스 나오면 죽겠는데 샹크스 아니면 루피? 루피? 루피이! 우와! 감사합니다 루피 나왔습니다 대단히 우와 엄정 귀엽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와 자, 두 번째 worth it 여기가 지금 주제츠카이샘입니다 너 누군데? 너 누구야? 넌 누구야? 하이바라 유산 하이바라 씨는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죽었어요 아주 옛날에 죽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죽었습니다 지금 가은니라는 소리가 헤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들어가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이사해 주세요 미어 언니의 러블리한 자 미어 쓰세요 미어 언니의 시크한 자 미우쓰리입니다 수굴 씨 수굴 나왔어요 이것도 수굴 그니까요 어제 그 안 됐잖아요 한 번 그 다음에 했었던 사람이 고지오 나와가지고 그거 미우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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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머리 비슷하다 장난아니게? 이거 내가 뭐했지? 미우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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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우콘 미우네 저는 안 되는거에요 포켓몬 했다 근데 별로... 별로 사람 나왔어요 너 왜 그러지? 도우미라 도우미라 지금 미유가 포켓몬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나오면 피해요 제가 마주치고 싶지가 않아서 어제 가차샵 길이 엄청 많았잖아요 네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 있어요? 있어요 짱구 반짝이는 게 있었거든요 밤에 반짝이는 거 너무 귀여웠는데 설드 아드였어요 그래도 이것도 귀엽다 끝! 너무 행복했어요 보셨죠? 미유의 표정 진짜 어제 스케줄 바빠서 힘들었는데 갑자기 가차샵에서 이렇게 되는거에요 같은 사람 맞나? 싶기도 했는데 또 기회가 되면 다음에는 멤버들이랑 같이 아니면 진짜 제가 10만원 정도 수도 되는 시스템으로 하고 좋아요 하고 싶어요 좋대요 저희도 데리고 가세요 네 대표님! 대표님! 들으셨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네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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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유 미유언니의 러블리한 자아 미유언니의 시크한 자아였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끝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있었어가지고 우와! 으아아아아아아악 우와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지금 미유언니 닮았어 캐그리나왔다 아니 내가 원하는게 왜 자꾸 안 나온거야? 야! 난 이렇게 봐봐요? 그로미 있잖아요 그로미 가운데 있는데요 호짜꼬 마에메로띠 그로미 케로케로뿠리 아 어핳 근데 귀엽다 아니다 이거 맘에 들어요 그로미는 아니었지만 케로케로케로리도 음 끝